풍력발전기 핵심 부품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절실한 실정인데요. 우리 회사와 국내 중소기업, 대학, 그리고 풍력발전기 제작사가 손잡고 외국 제품을 대체할 풍력발전기 핵심 부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본사에서 4MW급 이상 대형 풍력발전기 방향 및 날개 조절용 기업 시스템 국산화 개발 착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풍력발전기 제조사, 부품 제작사, 대학 연구진이 참석해 국산화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실무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풍력발전기 핵심 부품 개발이 성공하면 1년간 실증 테스트를 거쳐 국제인증을 획득한 후 제작사에 납품될 예정이며 수출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대학, 그리고 풍력발전기 전문 제작사가 협력해 기술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